여러분께서 찾아주신 삼표시멘트 3척 공장은 1957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자 단일규모로 아시아 최대의 공장이기도 합니다. 삼표시멘트 3척 공장은 연간 9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며 우리나라 건설업의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삼표시멘트는 이 공장에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접목하고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시멘트 산업에 대한 우려의 시선에 맞서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시멘트 원료가 되는 다공질 덩어리인 클린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부터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석회석과 점토, 규석, 철광석 등의 광물을 미세하게 분수한 뒤 소성로에서 섭씨 2000도의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같은 고온의 연소 과정에도 흔히 상상할 수 있는 희뿌연 잿빛 연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친환경 투자 설비를 통해 질소산화물을 법적 규제 이하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삼표시멘트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까지 낮출 방침입니다. 친환경 설비는 시멘트 운송 과정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곳은 제조한 시멘트를 전국 11개 연안 공장으로 운송하는 삼척항입니다. 시멘트는 시간당 700에서 800톤씩 선적이 가능하며 최대 12시간가량 선적한 뒤 운송에 나섭니다. 삼표시멘트는 이런 전용선을 총 14척을 보유했습니다. 시멘트는 삼척공장에서 약 1.2km의 밀폐형 운송 통로를 통해 시멘트 전용 운송선까지 이동합니다. 하역시 우천 등의 기후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과 안전, 효율성까지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관련 예산을 증액하며 올해에만 총 57억 6천만 원을 시멘트 공장 안전 개선을 위해 썼습니다. 공장 부지 내에는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600평 규모의 안전체험 교육장도 건립합니다. 삼표시멘트는 이 같은 친환경과 안전중심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ESG 경영 비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